9시간이면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까진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방송인으로서의 도리는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 주당한.. 50시간 정도는 하는 거니까 아 지금 동생이 편집을 안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카요 편집자가 동생인데 동생이 편집을 안하면 안올리거든요 지금 동생이.. 그래도 22억까지 해놨으니까 좀 있다가 올릴게요 자 이제 세번째인가 60증댄가 어휴 세상에 손을 눕는다 이번에 또 퍼즐이 어떻게 되있을라라 아 또 구슬 넣는거냐 설마? 그.. 아 주인공은 마법 공인해도 돼 다같은 거예요 아 주인공은 마법 공인해도 돼 상관없어 일도 상관없어 왜냐면 마법을 안쓰니까 얼마든지 봉인해봐 그리고 귀신처럼 돌아와 빽 빽 아 이거 참 사람 또 승릴나게 만드는 전투 이거 싸우기가 안될거고 여긴 뭐야 도구 도구 쓰면 안될 아 네 안여겨보세요 아니요 뭐 감사합니다 천발덕 5번 가면 안되나 도구 지인은 또 뭐야 아 지도봉인 그래 지도봉인하지 뭐 까짓거 그냥 가면 되지 하지만 내미게이션 이거는 봉인이 안되는군요 아우 됐어 아주 좋아 그럼 된거야 이게 훨씬 편한데 이게 봉인이 안되있으면 되지 저 저 저 쿨매트 써봤어요 그냥 똑같애요 그냥 처음 한 한 한 삼사십분만 시험해요 한 이십분? 십분? 십분만 시험하고 어차피 오래야 누워있으면 추워지 아예 더워 더 더워요 더 더워 깃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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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네 별로 효과 없습니다 저는 저도 몇 년 전에 써봤는데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하나도 쿨하지 않은 매트에요 쿨매트라는건 쿨하지 않은 매트의 약자인것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쿨하지 않은 매트의 약자인것 쿨하지 않은 매트의 약자인것 쿨하지 않은 매트의 약자인것 교도하는 퍼즐이 퍼즐답지도 않은 쿨하 그래가지고 쿨하 힌트도 아무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어 예 거기 엄청 고생했잖아요 힌트도 없어 거기는 힌트도 없었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 이 예 예 예 예 예 아 드디어 주인공도 통이 5000을 넘겼네 여기겠지 위로 올라가는거 맞겠지 아 야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 만능약이 먹히든가 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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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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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내야 돼 자 간다 죽여! 여러 면이 몰려있어서 그러지 이거 한두 마리씩 뭐 어렵지도 않은 것들이 하지만 매우 맵긴 매웠어 마치 매운 떡볶이를 먹는 느낌이었고 아 제발 술얘기 그만 지금 맥주가 엄청 땡기고 있으니까 제발 그만 그래요 발포주라서 저는 밍밍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광고같은거 보고있어요 동생이 맛있는거 봤는데 별로라던데 밋밋해가지고 가격이 싼건 좋긴한데 별로라고 알고 하긴 뭐 다 후비나 막 이런거 그런게 센 맥주를 좋아하는게 아니야 이 새끼 진짜 걘 저기서 뭐하고있냐 자 여기 중층 지도 아니 고통받는 장면을 안주삼아서 맥주를 마셔 아 아 아 아 아 아 슬로우를 걸어버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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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만우웨의 반지 아주 쎄보이는데 드래곤인데 좀う 약하게 둠 자 어디로 가야될지는 대충 보인다 이 아바돈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니 얼마나 감자탕이 아 잠깐 감자탕이 먹고싶었으면 아바돈이 이바돈으로 보였어 감자탕에 소주 한잔하고싶다 어 순간 착시가 어 이러지 말자 잘 참아왔잖아 잘 참아왔어 앞으로도 잘 참아낼 수 있을거야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라마즈 5법으로 던져내야지 여기 또 뭐야 여기 또 뭐야 아 엔조 님도 설드시고 계세요 아니 문이 두개야 어느쪽으로 먼저 가지 역시 미칭이다 이쪽에서는 열수 없댑니다 알아댑니다 아 그럼 아 왠지 저기 아이템 있을거 같으니까 가야될거 같잖아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게 맥주같은거 뭐든 술은 딱 그 처음 사신거 정량만 드세요 아 근데 부족하다고 더 먹으면 안돼 안좋아 여러가지가 아 저는 원래 저는 별로 안좋아했어 아 저는 원래 저는 별로 안좋아했어 아 아니 여기 문이 잠겨있는데 여기 오면 뭐 최소한 뭐 많은건 아니더라도 뭔가 부담이 있어야되지 않겠니? 이런 진작 난 뭐 어디 뭐 트레저라도 있는줄 알았더만 아무것도 없네 저 다른 애들도 슬슬 50레벨이 되고있는데 어 생각보다 아니 하긴 뭐 생각한 만큼 길다 뭐 넉넉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거라곤 생각안했으니까 흠 wanna 으 면 exist Like 쩔 아우 쩌는데 진짜 싫은데 도넥트만 아시만 도넥트 걸리면 밑못 끝없어버린 도넥트 걸린끝끝 반은 많아요 다른 직업 선택했으면 마법 쓸 때 쓰는거죠 마법을 안쓰는 직업을 골라가지고 그냥 마나만 그냥 마나 셔틈 드래곤메이 아유 왜 자꾸 중간만 나와 장비가 세상에 지금 중값 파티에 중값이 있는 애가 한명도 없는데 한명도 단 한명도 다행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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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상의 보호 이름만 들었을 땐 뭐 한가닥 할 것 같은 느낌 한가닥 하는 아이템 같은 느낌 어우 가탈스러워 이건 더 깔치 않죠 아 이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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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도넥트만 쓰지마 많은거 안바랄테니까 도넥트만 쓰지마라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 볶아먹은 말 아니 볶아먹든 6K먹든 뭐 조리해서 먹으면 먹을만한가 보죠 그 사신이 고기좀 뭐 고기좀 아니 그 있을수 있지 뭐 제육볶음먹고 싶냐 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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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 맛있을 수도 있어 아 200g이 뭐야 최소한 한근은 먹어야지 아니 한근은 구워야지 그래갖고 두고두고 재워서 먹어야지 자 저장 한 번 해주고 저한테 정육점에서 목살이라도 사다가 구워먹고싶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어 리몰드 하라며요 리몰드 하라고 어떤 분이 지금 2,3주째 저를 저한테 후원을 하시면서 리몰드를 강요하고 있어요 무슨 이제 슬 빛 마치 빛받으러 온 일쑤꼬처럼 일쑤꼬 무라마사 아니 이걸 이럴수가 이걸 얻다니 이걸 자연스럽게 얻게 되다니 얻을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 어 칼중에 최강 칼 중 하나에요 최강급 최강급 어 데미지가 2000대로 올려버렸는데 2000에서 2500대로 올려버렸어 원래 1500에서 2000 사이였던 것 같아 10대로 올려버렸어 10대로 올려버렸어 10대로 올려버렸어 합티어 칼 끝 아 잠깐 저 돌 모양이 왠지 마블링같아 보였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산 모양 마블링 같잖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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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블링블링마블링 울지마빰 울지말빰 아악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군무는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군무는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아이고, 무라마사 위에 마사문에 가나요? 이게, 저게, 암튼, 오늘 저녁을, 저녁을 안먹어가지고 안먹고 방송 달려가지고 그래, 하지만, 하지만 지지 않으리 자, 능공의 무 구봉의 제다 이것도 뭐, 또 뭐 하나 만지는 걸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봉의 제다 또 하나, 또 하나 봉인해서 가는 거구나 이제는 구봉이, 구봉으로 가야겠구나 아, 네, 오토링님, 어우, 바쁘셨나봐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또 지봉? 어우, 땡큐 어, 그라비 유얼 웰컴 유투 아, 언더스탠드 유얼 어글리 에스 페니스 유투 두유노우 병신새끼 유 병신새끼 아, 노이를 아, 노이를 어흐 아,له 왕 쩌런이한테 일일이 화낼 필요 있나?